항상 칠하고 좀 말렸다가 또 칠하시고요 바닥에다 먼저 읽으세요 바닥에다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좀 가까이 가셔가지고 바닥에다 뿌려보세요 뿌려보세요 이게 묽어서 물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런다 싶으면 아까 다른 녀석으로 바꿔가지고 또 칠해주시고 일단 걔는 꽂아넣고요 꽂아넣고 걔 갖고 와서 칠해주고 그렇게 하면 금방 구멍맞으니까 다시 아까 칠했던 애 한번 보셨어요 말랐어요? 아니요 안 말랐으면 일단 좀 말렸다가 말리고 나서 칠하실 거예요 좀 잘 Tenen 한번 끝으로